과일주님께서 야 이게 금요일 저녁은 또 아 또 벌써 생각나네요 과일도 좋고 주도 좋고 진짜로 좋으신 것 같은데 방송 중에 안됩니다 조금 생각이 나요 정복진단이나 하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안좋았던게 바로 이 삼형제가 되죠 아 네 그 셀트리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인데 10%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지금 주가가 내려가도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성과 기록했죠 제약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셀트리온 또 이런 본주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고점들이 반토막 더 낫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바닥이겠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바닥은 무슨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은가 지하실 계속 나오고 있다 지하 20층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참 걱정이 크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자 한번 희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희망을 또 어려운 진단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어떻습니까 네 일단 셀트리온 3사 이제 바닥이 어디냐가 정말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각종 증권사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셀트리온 3사에 대한 바닥이 어딘가를 이제 맞추기를 되게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좀 또 바닥을 짚어줘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 구설수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많았었잖아요 뭐 분식회계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금융위에서 이 감미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악재들은 다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 반영을 하기는 했고 악재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최근에 분식회계에 대한 건도 잘 마무리가 되면서 반영이 완료되기는 했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이 바닥을 잡아주기에는 멀었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켜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3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쪽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무게감이 좀 많이 이제 실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은 워낙에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3형제 어떤 이 각종 제약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나 이 뚜렷하게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제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제약품들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새롭게 미국 시장에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실적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회복되기에는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어떤 이 구간들이 있죠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들과 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어떤 뭐 진단키트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은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는 올라왔으나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진단키트가 슬슬 이제 이 조금 실적 성장성이 좀 좀 떨어질 구간이 됐죠 그러면서 새롭게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hlb 이제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죠 hlb 그룹주들이 이제 이 간암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일제히 좋은 상승이 보여줬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어느 정도 새롭게 이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엔데믹에 다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바이오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새롭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육성안을 내놓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이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올 텐데 일단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점 물론 이제 새롭게 어떤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시밀러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매량을 늘려가고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이 기대감이 시작해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 말고요 셀트리온을 함께 이제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제 중요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전에 그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지켜주던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이탈하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 모습이 확인이 됐죠 이것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결국에 이제 이번에 1분기에 이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이제 하락 조정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요하게 지켜주던 지지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이탈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향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는 대략 한 이제 6만 원 후반대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전략을 짜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3사가 합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이 복제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어떤 모멘텀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3사가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그동안에 분식회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셀트리온 3사 합병 자체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르면은 3분기 정도에 조금 재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매도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불안감들이 다 해소가 된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뭐 여전히 다음 이제 6월 중순에 FOMC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5월 말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다시 한 번 또 자이언트 스테미냐, 빅스테미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전략을 단기적으로 잡아간다라고 이제 한다면 지금 이제 오늘 7만 2,300원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밑고리를 그려주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흐름을 보자라고 한다면 7만 6천원 정도까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저점을 지켜주려는 그러한 노력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8만원 정도 위로 이제 올려주면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꼭 이 물량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반드시 좀 강조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만 6천원을 이탈을 하고 다시 한 번 오늘의 저점인 이러한 7만 2천원 구간을 이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6만원 초반대까지도 어느 정도 이 저점은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 최근에 떨어졌던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정리를 하시고 이후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은 부분도 뭐 결국에는 이번 이 일회성의 어떤 비용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잡게 되면 반등이 이제 분명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했다가 이후에 셀트리온 3사에 대한 어떤 합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추매 전략을 노려보는 곳으로 그렇게 한번 최종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렵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대표에서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이 종목 상담을 받았는데요 7만 6천 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를 깨지 않으면 8만 원까지 왔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고 만약에 깼다면 거기에서 6만 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3개가 과연 합병을 언제 하는지 잘 보고요 또 실적도 체크를 해가면서 최대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주 인생을 하셔야 될 것 같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까요? 감사합니다.